자 그러면 오늘 뉴스3 경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참 우리 고민인데 트럼프가 G7에 우리를 초청을 한다고 그런데 우린 또 중국이랑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초청 받았으니까 가긴 갈 거예요 초청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G7 하는데 한국만 딱 찍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인도도 부르고 호주도 부르고 러시아도 부르고 호주는 바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갈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가겠지 G7 플러스 4 G11 가긴 갈 텐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의가 열릴지를 모르겠어요 9월에 DC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6월에 하려고 했는데 메르켈니 나 못 간다 그래서 그러면 9월에 하자 그러면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여기를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한 시점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게 여기서 중국 문제 좀 얘기 좀 하자 중국 문제? 홍콩 문제도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관심사는 뭐냐면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네트워크를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EPN이라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그거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민스러워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전혀 고려치 않는 어떤 정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에서 큰 의미에서 동맹인데 동맹들을 위주로 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변화를 같이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걸 또 우리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G7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G7이 대체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방이 좀 이탈리아 여기 들어가야 되냐 이탈리아 분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SNS에서 이탈리아 빼고 그냥 한국 넣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서방 7개국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방 7개국은 아니고 선진 7개국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탈리아가 선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초대받은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보십시오 호주는 뭐예요? 파이브 아이즈의 한 나라예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미국의 혈맹입니다 혈맹 모든 미국의 군사정보를 다 쉐어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혈맹 네 군데만 뽑으려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기를 뽑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 나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주는 뭐 당연히 오케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미국이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때 호주에서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환구시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주는 맨날 말썽이다 그러면서 호주는 신발 밑창에 붙은 껌딱지 같은 존재다 중국에서요?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그렇게 썼다니까 환구휘보라는 게 영문으로 된 관영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쓰면서 실제로 호주산,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거 제재하는 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일편단심입니다 경제적인 거 그건 관계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최근 들어서 시진핑과 푸틴이 좀 밀월 관계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갈등관계가 축기 형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내가 가마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관계고 인도는 중국하고 그다지 편안한 관계가 아니죠 국경 문쟁도 있고 사실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위력한 후보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디 총리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이 9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에 DC에서 백악관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한다 11월 3일 날 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이걸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는 연출을 하게 될 게 뻔한데 과연 여기에 서방에 메르켈이라든지 마크롱 이런 사람들이 영국은 당연히 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응을 하겠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온전히 미국의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코로나19가 과연 외국의 정상들 10명 이상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불구하고 두 번째는 뉴스 3의 또 다른 뉴스입니다만 지금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흑인들의 소요상태 시위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지금 6월 초니까 9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듯하나 사실은 정상들의 의전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회의가 확정이 되려면 6월 중 오면 7월 중에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잠잠해지거나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9월 불가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11월 이후로 가자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너 당선되면 하자 혹은 꼭 내가 너희하고 너하고 해야 되니 이런 얘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이벤트 내치 외치를 포함한 모든 이벤트를 11월 3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맞추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거기에 부응을 하려는지 그 와중에 우리 정부의 고민스러운 인비테이션 초대장이 전달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 흑인 사망사건에 유혈사태 폭력사태 약탈 방화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미네소타의 미니에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관에 의해서 제압되는 과정에서 I can't breathe 그러니까 나 숨 못 쉰다 숨 좀 쉬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미국 사회를 이해해야 되는 게 저는 미국에서 흑인들하고도 비즈니스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았던 뉴욕 주변에도 아주 백인 위주의 되게 부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2006년도인데 뉴저지 남부로 가면 이스트 오렌지 웨스트 오렌지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렌지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좀 헷갈려요 부촌 그러니까 백인들 위주의 굉장히 부촌이 이스트인지 웨스트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 친구 주이시 친구가 초대를 해서 그 집을 주말에 방문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이웨이를 타고 가잖아요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엑시스를 나가서 그 이스트 오렌지를 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제 당연히 부자 친구가 초대를 했으니까 좋은 동네로 빠지겠지 했는데 그 엑시스를 쭉 해서 나갔더니 완전히 말이죠 야 이게 21세기의 미국의 뉴욕 주변의 도시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쇠락하고 그리고 길가에 이렇게 흑인 청년들이 술병을 들고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모습에다가 집들은 거의 우리 70, 80년대의 외곽에 있는 그런 허름한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죠 왜냐하면 미국까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어락을 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딱 신호대기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딱 하나 건넜는데 갑자기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완전히 이렇게 수백만 불짜리 저택이 쫙 있고 길 하나에 길 하나 그러니까 무슨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인 하나에 있는 거예요 싸인 교차로 하나를 딱 지났는데 그게 아마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가는 이스트 오렌지에서 웨스트 오렌지로 가는 그런 교차로 하나를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도 조금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고 좀 이런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리고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싸인 하나인데 그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그 주변에는 그냥 길까지 쫙 저택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묘한 거는 거기 이쪽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일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일하고 끝나고 거기서 술도 한잔하고 저녁도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일 딱 끝나면 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쪽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소비행위를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묘하게 거기 있는데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녁 때 밤이 지났는데 지나다니면 뒤에 원페트로카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묘하게 그게 이제 흑인들이 미국의 저소득층 흑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백인들 지금 이게 다 민주화되고 자본주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의 경제적인 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흑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공권력이 대부분 백인에 의해서 행사가 되면서 흑인의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백인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다는 건데 어쨌든 미국의 75개 도시로 시위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20여 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 9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가 실시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통행 금지가 실시가 되는 건 마틴 루터킹 암살 그때 처음이라는 거예요 LA 한인폭도? 아니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는데 LA 한인폭도에 LA에서 일어난 거예요 국지적이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피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양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그러면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좌익이다 이런 쪽으로 또 좌익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좌익과이 이게? 아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대가 더 성인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33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345명이 체포가 됐다 이런 거예요 뉴욕에서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지금 DC가 좀 심하다는 거죠 백악관 앞에까지 진출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DC가 미국의 자치구 DC는 특별자치구잖아요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워싱턴 DC가 그리고 LA 쪽으로도 확산이 된다고 그러고 미국의 대형 마트 체인 중에 월마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타켓이라고 있거든요 타켓이 있는데 여기가 비교적 월마트보다는 조금 비싼 그래서 백인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그런 데인데 타켓이 미네소타 등 13개 주에 175개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그러면 미국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냐 사실은 경제 분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이 정도 시위가 미국의 경제를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LA 흑인 폭동이라든지 이럴 때도 그때도 주가 주소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홍콩의 최애국 지휘 박탈에 관련된 조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주시장도 나스닥이나 이런 게 좀 오르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흑인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백인과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인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공화의 선거 전에 유불리의 셈법들이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소유 사태를 국가의 리더로서 어느 정도로 세련되게 처리할 건지가 관건인데 어찌 보면 선거 전에 좋은 재료로 혹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든다 이런 평론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트럼프 얘기인데요 중국 때리기를 하려고 하나 싶더니 그에 앞서서 세계보건기구 WHO부터 세게 때리는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온 뉴스니까 조금 시간이 좀 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중요도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뤄야 될 비중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돈 안 낸다고 그런 거죠? WTO 때리기에 대한 거 이제 WTO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뉴스의 초점은 지난주에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홍콩의 최국 대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뭔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을 둘 것이다 바로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미국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조치 왜냐하면 중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지금부터 바로 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몇 월 며칠서부터 발효되도록 한다 세 번째는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카드가 나온 거예요 홍콩의 특별 대우를 없애도록 절차를 시작하도록 관련 내각의 부처에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시했으니까 예를 들면 국무부라든지 예를 들면 무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다 됐니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더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헛방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본 거죠 못하네 이빨 빠졌네 이거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대선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중국하고 막 붙었을 때 주가 빠지 이거 원치 않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한 거거든요 유럽은 아유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유럽은 빠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장 시작하고 오후 3시쯤 이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 그때 이제 막판에 아 그러네 없네 이렇게 이제 장에서 해석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헛방만 날리려니까 좀 그러니까 WHO 여기가 이제 타켓이 돼가지고 돈도 안 줄 뻔으로 우리 관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중국 위주로는 그냥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지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거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올라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진지한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카드를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이 또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7 플러스 4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거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이번 주에도 역시 홍콩 문제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밖의 뉴스를 세계에 다 소개해드리는 데는 그만큼 우리 주식이라든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예상편집le 감사합니다.